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 입니다. 오늘은 고급스럽고 역셔리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82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비 인테리어에는 블랙 컬러의 템바보드 아트월에 대리석 스타일의 인포데스크로 디자인하여 주어 고급스러운 사무실로 첫인상을 주었습니다. 아트월 벽면의 뒤쪽에는 가구와 소품들을 놓아주어 데드스페이스를 피한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복도에 있는 회의실과 임원실의 외부와 내부의 벽면 또한 템바보드 디자인으로 시공하여 세련되게 완성되었으며 많은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외의실 인테리어에는 그레이 컬러로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대표실 인테리어는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주었으며 세련된 디자인의 아트월에 전구색 조명을 설치하여 위험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은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며 일자형 OA 공간을 업무 공간 옆으로 배치해주어 업무 처리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부서나 직급별 공간을 따로 만들기 위해 유리 가벽에 그라데이션 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여 주어 프라이빗하고도 개방감이 우수한 공간이 되었으며 공간을 더욱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벽의 유리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주었습니다. 업무 공간 쪽에 위치한 임원실 인테리어는 창측에 위치하여 자연채광이 들어옴으로써 공간이 더욱 화사하고 싱그러운 공간이 되었으며 벽면의 액자를 걸어주어 밋밋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매니징 디렉터룸은 전체적으로 밝은 톤으로 꾸며주었으며 천장을 우물천장으로 시공하여 포인트를 준 공간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화사한 공간으로 완성된 82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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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